쿨렁쿨렁 할거에요. 그 이유가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할 경우는 좀 더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해놨어요. 피드백을 좀 많이 주게끔 오늘 중요한 위원님들이라서 피드백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골프폭스로 나와있는 폭스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저희 위나우스 솔루션으로 처음부터 자연별 알고 있는 개발하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정말 대조부터 벨벳 알고리는 까지 다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이구요. 사실 이러한 트렌드 플랫폼 기반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 프랑스의 나부에 하는 제품이구요. 사실 플랫폼 가격으로만 치면 6억 7억에 해당하는 정말 비싼 금액의 플랫폼이구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전방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진행은 하지만 만약에 전방에 제가 한번 앞에 서서 그 어떤 공적 장애인들에 나타났을 때 업체들이 한번 보여주신다. 그러다 치면 어떡하려고? 어! 상담! 제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요. 그래서 방금은 제가 탑승하려고 잠깐 멈췄다가 이제 출발을 다시 하는 경우이구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면 지금 거리는 사실은 레벨4이 완전 되는 거에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주변 환경에서 사전에 정의된 코스를 어떻게 주행할 건지 미리 그 예상 경로를 볼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스티어링에 따라서 예상 경로를 뽑고 예상 경로를 얻는 장애인들로 유무를 뽑도록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하는 거에요. 사실 차가 올라오기 되게 좁은 코스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저보다 얘가 좀 운전을 잘하는 거 같아요. 자 이제 내려주세요. 여기에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타고 갑시다. 자 팀장 고생하세요. 이제 우리 식구들 다 타면 돼. 일찍 할 때보다 훨씬 빨리 가가지고 일찍 할 때보다 더 빠른 거 같아요. 아이고 조차하기 힘들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수고 많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 너가 해놨어? 뭐야? 뭐 우리하고는 좀 늦게 가도 돼. 됐어요? 아 어. 사이드가 달려있어. 늦게 갈 땐 뭐 안 가도 되고. 죄송해요. 저도 사실 이런 시연을 준비하다 보면 약간 뭐 인정이 탈타곤 이런 순 있는데 막상 이런 거 준비하다 보면 좀 개발을 많이 하게 돼서라도 아 그럼. 원래 그런거에요, 그게 껌도 잡고 치면 실력이 되는데, 왜냐면 껌만 칠 수는 없잖아 자기 셀프 모티베이션 할 때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다음 단계는 뭐고, 뭐까지 할 수 있고 지금 테스트 중인 부분은 사실 지금은 멈췄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차량 10초 이상 혹은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서 새로운 거를 플래닝해서 한 알고리즘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배포하기에는 부족하여서 계속 실험 중에 있어요 여기 아가씨를 열심히 찍고 있네 저희도 열심히 찍고 있네 그래서 뒤에 있을 때 열심히 찍어 많이 보실려고 하면 될 거 같구나 어, 왜냐면 이제 코트도 여기서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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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입력된 코스 아닌데로 갈 땐 어떻게 되세요? 어, 저희가 입력된 코스가 아닌데 그니까, 전혀 새로운 환경을 가야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다 가야 하여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있을거같은 거 같다 아, 그럴 때는 보통 사선이나 이런 흰색 자전거를 활용해서 Het mp加入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돼있죠? 어 네 저희가